안녕하세요. 연기하는 진원, 노래하는 진원입니다. 혹시 참가 동기가 뭔가요? 저를 거의 다 연기자로 아시는데 사실 저 가수거든요. 본의 아니게 가수로 데뷔하려고 하다가 연기자로 데뷔해서 계속 연기만 계속 했고요. 여기 고칠게가 나와있는데 사실은 고칠게라는 노래는 알지만 그 사람이 누군지 생긴 것도 아예 다 몰라요. 그래서 노래하는 진원 보여주러 나왔고 고칠게 말고도 다른 노래 잘할 수 있다는 거 보여주러 나왔어요. 이렇게 여러분들과 함께 노래 부를 수 있게 돼서 너무너무 영광입니다. 감사합니다.